지금 국파발, 국파발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내리는 사람이 모두 하차한 다음 안전하게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다시 만나요.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구파발. 구파발행 열차입니다. 구파발행 열차입니다. 구파발행 열차입니다. 구파발행 열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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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역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express bus terminal. 2번역 2번역 3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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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역 3번역 4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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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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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역 5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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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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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department stor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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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금호, 금호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금호, 금호.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응암이나 신내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아멘 아침 출입문 갔습니다 출입문 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이번 역은 동대입구역입니다. 동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국립극장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동대입구역입니다. 동대입구역입니다. 동대입구역이. 조 ин규에서74chat 오 Jackie Ame이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에서 4호선으로 바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을지로 3가. 을지로 3가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신촌이나 잠실 방역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을지로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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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 4가. 을지로 3가. 을지로 4가. 을지로 3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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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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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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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 역은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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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